청양고추 톡을 풀어주기 위해서 얼큰한 청양고추 너무 센 불 하지 마시고 고추 기름을 좀 내줄거에요 고추 기름 써도 돼요 근데 보통 집에 고추 기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식용유에 파랑 고춧가루를 넣고 약한불에서 조금만 향을 좀 내줄게요 해장에는 또 황태가 제격이죠 라면 봉지 뒤에 써있는 만큼 물을 미리 끓여놨습니다 오늘 두 개 기준이에요 콩나물 한 주먹 보글보글 꺼릴 때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할게요 보기만 해도 해장되는 느낌 면 면보다 콩나물을 먼저 넣어요? 쫄깃한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면을 나중에 넣으시고 좀 잘 익고 퍼진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면을 먼저 넣으시면 돼요 한소끔 끓어오른다 싶으면 라면을 넣어줄건데 쪼개요 말아요 쪼개는거 진짜 싫어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통으로 넣을게요 저는 사실 쪼개 넣는 파인데 라면은 면치기 때문에 길게 넣으셔야죠 소식자에게 면치기란 저희는 해장으로 원래 라면 하나 끓여서 햇밥 말아먹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해장이 필요했어 국물이 매운 것만 아니라 고소한 맛이 고소한 맛이 고소한 맛이 고소한 맛 처음에 먹을 땐 몰랐는데 매운게 계속 먹는데 고추를 볶을 때 고추가루 때문에 그런가 고소한 맛 고소한 맛 통장은 아삭아삭 고소한 맛 고소한 맛 안짜지? 응 스프 그냥 딱 구기는거라서 응 콩나물이랑 야채가 많이 들어왔잖아 원래 좀 짭짤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소스나 다시다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좀 짭짤한 맛에 해장라면이 됩니다 다시다 조금만 더 감사드립니다 호 아 땀얼리네 누가 응 어 해장 다했어 완전 깨끗해 술 좀 객짝 먹고 다녀라